꼭 일해야 하니? 나쁜 지지배 미안해 고마워 정말 너무너무 나 내가 재수없고 불길한 아이라는 소리 들었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 그 후로는 안 좋은 일 생길 때마다 그 말이 떠올라서 힘들었었거든 근데 나 이제 그 말 안 믿는다 내가 얼마나 운 좋고 복받은 아인지 이제 깨달았거든 너 같은 친구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난 무지 재수 좋은 아이야 넌 아무 계산 없이 내 잘못도 다 감싸주잖아 너도 무조건 내 편이잖아 영호씨 이거 정말 섭섭한데요 저 나올 건데요 뭐 대신 매일은 힘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아니 그럼 저야 좋지만 괜찮겠어요? 그 마귀 할머니가 나가라 하겠어? 걱정마 나올 거니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갈게. 영은이 갔어요. 갈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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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